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GDP를 봤는데 GDP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민간소비, 소비가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하는 지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소비지표인데요.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소비가 살아난다는 기사죠. 소비가 살아난다는 지표를 확인할 때 여러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기사는 소비자 심리지수, CSI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심리를 물어보는 거죠.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소비가 좋다. 소비가 살아나는 것은 백화점 보시면 되죠. 백화점에 고객들이 붐비면 많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학습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소비는 뭐에 영향을 받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확인할 때 줄어보는 소비지표. 두 번째. 그리고 실제로 소비지표를 역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소비 원인과 영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소비가 살아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요. 가계의 수입입니다. 수입과 자산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연봉이 올라가면 많이 쓰겠죠. 이전보다. 그리고 자산가치가 증가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가치가 증가한다. 그러면 미리 쓰지 않겠습니까? 연봉이 올라가거나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금리의 소비가 영향을 받거든요. 한국은행이 금리 조절을 통해서 소비를 부양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부양하냐면요.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면 금리가 낮으니까 저축을 줄이겠죠. 저축은 감소하고 현재 소비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예금금리가 낮으면 금리가 떨어져서. 그러면 예금 안 할 거 아닙니까? 쓰고 죽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 금리에 따라서도 소비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소비를 확인할 때 확인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소매 판매 지수, 도소매업 지수, 내수용, 기계류, 수입액.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심리를 물어보는 CSI, 소비자 회도지수.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소매 판매 지수를 보고 확인하셔도 무방하다. 그게 우리 주식시장과 상당히 많이 닮아있고요. 그 지표, 살아나면 소비가 괜찮은 거다. 그러면 주가도 영향을 받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소비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하는 사이트. 역시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이죠. 100대 통계 지표 안에 하단에 보시면 소비 관련된 지표가 있는데요. 소매 판매 지수라고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뜹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뜨는데. 이 위쪽에 있으면 소비가 괜찮은 겁니다. 전년 동기대비라고 되어 있죠. 위에 있으면 소비가 꾸준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실제 역시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백제 통계 시스템. 이 사이트는 한 번 보셨죠? 여기 왼쪽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매 판매 지수라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사이트 들어가서 보세요. 이게 월에 한 번씩 발표되는 겁니다. 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GDP는 연도마다 나오니까 사후적이죠. 그런데 이걸 쪼개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비중이 가장 큰 소비는 매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매월 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지금 만약에 2010년 9월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데이터가 7월달께 나옵니다. 7월달께.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늦게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매월 달라진다 이거죠. 매월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10년 7월까지 지금 발표가 됐네요. 한 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들이 있고요. 왼편에 데이터들이 쭉 월별로 나오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는데 여기 파란선이 있고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파란선보다는 초록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위에 보시면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아이고 제가 뭘 만졌습니까? 다시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보시는데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전기대비로 발표하는 게 있고요. 전년 동기대비 이렇게 발표하는 게 있는데 이 소비라는 것은 이런 개별 지표들은 통상 전년 동기대비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기 소비는요. 매월 발표되는데 7월, 8월이 6월에 비해서는 항상 소비 지표가 크게 나옵니다. 증가한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경기하고 상관없이 바캉스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죠. 휴가철이기 때문에 6월 달부터는 7, 8월에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6월, 7월 비교하면 경제하고는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계절적인 특수한 요인이죠. 그래서 전년 7월하고 봐야 된다 이거죠. 올 7월하고 전년 7월. 그렇게 해서 이 막대 그래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고 이게 위로 돼 있으면 전년 동기대비 늘었구나. 소비가 늘었구나. 이게 감소했고 늘었구나. 그리고 지표라는 것은요. 한 번 위쪽으로 방향을 틀면 지속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꾸준히 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방향을 틀면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최소 7, 8개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만 보면 위쪽으로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위쪽에 있으니까 소비는 꾸준히 지금 증가하는 추세다. 전년 동기대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가 살아나면 뭐가 좋습니까? 내수가 살아난다는 거니까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도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우리 종목 골라기 어려우면 펀드매니저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들은 소비 관련된 주식을 많이 발굴하겠죠. 이쪽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럼 내수 관련이죠. 예를 들면 신세계나 이런 것들 내수와 관련된 거. 그런 종목을 펀드에다가 많이 싫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애널들도 펀드매니저들도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소비 살아나는 걸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전에 몰랐다 그러면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네. 그러면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습관을 들여서 매일 볼 필요도 없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보시면 되죠. 월별로 발표되니까. 통상 월 초에 발표됩니다. 매달 1일이 되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중국이 2020년에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떠오른다. 중국은 지금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선진국들은 50%가 넘는데 아직까지 중국은 소비 비중보다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죠. 중국 경제가 굉장히 크고 있다는 건 다 아시는 거고. 그런데 수출이 잘 돼서 수출 비중이 크고 또 기업 투자 비중이 큽니다. 전 세계 공장이 전부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 비중, 수출 비중이 큰 게 중국인데 중국도 앞으로 소비 비중이 선진국처럼 50% 이상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중국 인구가 13억이 넘죠. 중국 13억이 목욕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목욕하는 걸 싫어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목욕한다고 하면 목욕용품, 또 냉장고 바꾼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최대 소비 시장이 될 것이다. 전체에서 20% 이상, 2020년 되면 그런 기사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중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GDP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소비에 대해서 소비 지표를 살펴봤죠. 그래서 소비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연봉, 수입, 집값, 자산. 이게 증가하면 당연히 소비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금리 방향에도 영향을 받는데 금리가 떨어질 때, 금리가 떨어지면 저축을 줄이고 현재 소비를 늘리겠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겠고요. 소비를 확인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표로 확인하는 소매 판매 지수, 이걸 소개해드렸고요. 역시 그거 확인하는 사이트는 ecos.bok.or.kr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